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의 첫번째 주제는 제외국민투표 이게 이제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이 이해하시고 또 이해도도 높으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선거 데이터 숫자 문제를 다루는가 이런 부분을 했어요.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선거는 숫자고 숫자의 범인들이 남긴 소위 범죄 행각과 이런 부분들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선거부정은 누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이고 그다음에 보조부대가 위조로 된 실물사전투표지 투입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제 이야기 요지는 주력부대를 일단 계속해서 규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는 읽지 못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방송 내용들이 나가고 나면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이 저마다 주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종합하는데 한 분이 여러분들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K님입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우리 표현으로 쓰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그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체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가 인풋이 되면 항상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 흔적을 수치화해서 대응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혈액검사는 항상 결과를 수치화합니다. 공 박사님의 자료는 이해 못하면서 의사가 건네주는 수치화된 혈액검사 자료는 도대체 뭘 믿고 치료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의료관계를 잘 아시는 분만요. K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선거에서 조작범들이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반드시 숫자의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혈액검사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혈액검사를 할 때 혈액검사라는 것이 바로 그걸 수치화하기 때문에 혈액검사에 뭐가 부족하다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다. 혈액검사는 항상 결과를 수치화합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시의 종로구의 지역구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뽑았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가 있고 투표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는 곧바로 이야기하면 유권자 수입니다. 유권자 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국민의힘의 득표수. 그다음에 이제 무효표 기권표 항목이 있겠죠. 그건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월 10일 총선의 종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구체적으로 위조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5,929표 국외 부재자 투표 422표 창원효자동 광래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 보라색으로 치르는 부분들이 모두 다 조작된 수치들인 겁니다. 그럼 그 조작된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냐 이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서울은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3 플러스 1, 4 조작값이 4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인 수의 4분의 1을 더한 만큼 위조투표지가 5,929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표시한 것이 위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 더하기 실제 더불당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위조투표지고 뒤에 부분은 실제 득표수인 겁니다. 1,872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는 위조투표지와 몇 평가하니까 선거인 수 3,100표의 4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그게 775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는 선관위가 대해진 위조투표지 775표에다가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셔가지고 더불후보당에 던진 실제 득표수 1,097표가 더해진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 국외 부재자 투표를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이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이 지역구 선거결과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비례대표 선거결과입니다. 여러분 선거인 수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선거인 수가 896명입니다. 지역구는. 비례대표는 1,392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제외국민투표 여러분 투표장에 가신 분은 비례대표 투표지 한 장 하고 지역구 투표지 한 장 받아가지고 거기다 기표 도장을 찍어가지고 각각 여러분 다른 투표함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거인 수가 다른 겁니다. 유권자 수가. 선거인 수는 투표일 이전에 확정 선거인 명부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외 부재자 투표 선거인 수, 유권자 수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표자 수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도 665명 지역구, 837명 제외투표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에 제외동포가 방문하게 되면 두 장을 받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한쪽은 896장, 한쪽은 1392명이 되어 있고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도 665명하고 837명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대략 비슷합니다. 만 421, 만 421. 거소선상투표도 비슷합니다. 133, 133. 유독 제외국민투표만 엉망진창인 겁니다. 제외국민투표의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같아야 되는데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외국민투표를 무진장 조작을 하거든요.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점검을 갖대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국외 부재자 투표만 그렇습니다. 선거인 수가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인 수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등재된 선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의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의 제외국민투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종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겁니다. 종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제야 h님께 긴급 구호 요청을 여러분들 보내가지고 전국의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차이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달라. 여러분 그 조사 결과가 여러분들 입수되기 전에 표본으로 다섯 군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4월 10일 총선 제외국민투표 선거인수 불일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로구를 보셨는데 종로구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선거인수 격차가 496명입니다. 항상 비례대표가 더 많습니다. 제천시는 선거인수의 지역구 비례대표의 차이가 26명입니다. 항상 비례대표가 많습니다. 부산남구는 지역구 선거인수하고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96명이 차이가 납니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서기표시는 지역구하고 여러분 비례대표 격차가 566명입니다. 해운대 값도 여러분 179명이나 되는 겁니다. 전국을 조사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투표자 수치입니다. 투표자 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외국 동포들이 여러분들 투표를 하러 여러분들 종로구에 속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지역구는 투표하고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투표하고 지역구를 투표 안 하신 분이 172명이 있는 겁니다. 제천시의 출신으로 제외국 동포들이 표를 던졌는데 비례대표의 표를 던지고 지역구의 표를 던지지 않은 분이 15명이나 되는 겁니다. 부산남구는 비례대표의 표를 던지고 지역구의 표를 던지지 않은 분들이 25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고 숫자를 못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제외국민투표는 무자비하게 조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차이칱 그래프가 더블당의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25%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마이너스 25% 두 개 합치면 50%인데 50% 60% 70% 수도록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자수의 50% 정도의 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표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노다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뉴욕 인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제외동포가 큰 마음 먹고 주여름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분이 종로구 출신인데 비례대표 투표는 했는데 지역구 투표를 안 한 사람이 172명이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선거사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걸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jih께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이제 곧 전국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여러분들 아마 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그럼 뭔 짓을 한 거죠. 제외동포 선거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숫자고 선거조작이라는 것은 선거사기라는 것은 가장 중심에 숫자조작이 있는 겁니다. 숫자조작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는 그냥 나중에 태워버리면 되지만 숫자는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 세부적인 것을 계속 파고들면 실체적 진실을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숫자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